오늘 요게 경영푸드에서 나온 조기 오늘 알려드릴 건데 조기 세트 구매하면 밥도둑이래요 조기 세트가 한 팩 구매하면 열 마리가 딱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 선물로도 좀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요게 조금 깔끔하게 말려가지고 반건조시킨 거래 그래서 집에서도 해먹기도 좋고 추석 명절 때 선물용으로도 좀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믿고 먹을 수 있는 헵섭 인증까지 다 돼있대요 우리 제가 이거를 이제 배송 오기 전에 이걸 한번 까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두 팩이 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되게 작아보고 있는데도 뭔가 이게 살이 너무 토실토실하게 좀 많아가지고 되게 먹을 먹을게 되게 많더라고 이거 한 팩이 500g 이래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너무 장마철도 길었고 날도 더웠고 해가지고 다른 뭐 수산물이나 약간 뭐 과일 이런 것도 되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새 여기 경영푸드에서는 경영푸드에서는 가격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지금 이제 판매 중이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한번 눌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형 안녕하세요 언제나요 그리고 조기는 조기는 약간 그거였어 냉동 냉동이었고 이번에 제가 또 받은 것 중에서 어 노스는 한번 빨리 쏠게요 쏘고 알려줄게요 같은 이제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제 이건 밀키트야 이거는 이제 3kg에 4인분이 나오는 건데 이 밀키트 팩만 이제 3개가 와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뭐 야채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리비가 아예 나와 가리비 뭐 조개 이거는 이제 뭐 문어인가 어 문어 문어 약간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단일 발송이야 그래가지고 단일 발송이라가지고 이거를 오늘 또 구입을 하면 이제 오늘 이제 4시 5시에 또 출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 다음날 또 받아볼 수 있는데 되게 이것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경영푸드에서 이제 뭐 이제 야채 해산물 뭐 이제 간편하게 그냥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괜찮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꽃대도 들어있는 것 같아 되게 약간 이게 7가지 해물이 다 들어있대요 약간 이제 해물 자체가 이거 뭐 문어도 있고 개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거 뭐예요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 바로 도착을 하니까 꽃대도 암꽃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간편하게 딱 이제 끓이고 하면은 되게 약간 이제 또 맛있게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그 조기 파는 데랑 같은 회사에서 같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라서 같이 이제 받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노스도 한번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치가 없노 아무튼 경영푸드에서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좀 신선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따가 같이 해서 먹을 건데 이거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아까 도착했을 때 아침에 먹었어요 두 팩에 와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영상으로 이제 딱 찍어놨거든 내가 이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제품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경영푸드 한번 같이 검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